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어부한 스케치를 위한 소품, 물결에 잔잔하게 비치는 멋진 배. 쓸데없이 제목이 길죠? 이번 시간에는 물가에 비친 작은 배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베네스라고 불리우는 통영에 잠시 다녀왔다가 바닷가에 떠있는 배를 찍어봤습니다. 전체적인 배의 형태,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 물가에 맺히는 배의 그림자를 잘 그려주면 멋진 배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힐링하는 기분으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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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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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use commen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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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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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